노동조합은 여러분 전통적으로 미국의 노동조합은 민주당 편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리수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변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9월 달에 전미 최대 운송노조 팀스터스 이게 여러분들 해리수보 지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립을 지켰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의 텃밭이 여러분들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이 여러분들 지지를 안 한 겁니다 민주당 텃밭인 미국의 운수노조 팀스터스 트럼프도 해리스도 지지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결정 내렸냐 제가 한번 방송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미국 거대 운수노조 팀스터스가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수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노동조합 지휘부가 해리스를 지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하겠다 여기 보시게 되면 팀스터스가 자체의 노조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응답자의 59.6%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35% 해리스를 지지한 겁니다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이 팀스터 여러분들 노조원 가운데 44.3% 트럼프가 36.3% 이렇게 된 거거든요 트럼프 바이든 후보일 때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일 때 훨씬 더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60%가 여러분들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당 지도부 전미 최대 운숭노조에서 그냥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포기하는 것을 결정 냈거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전미 최대 운숭노조 팀스터에서의 션 오브라이든 회장 이번 대선에서 조합은 내부 투표를 거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게 벌써 9월달 일이거든요 9월달 그러니까 노조가 여러분들 움직여주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몰표지 않습니까 몰표 이 표가 펜실베니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션 오브라이든 팀스턴 회장이 7월 15일 미루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운숭노조인 팀스터스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합은 내부 투표를 거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미국의 철강노조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철강노조가 조합은 120만 명 전미 철강노조가 밝혔는데 오늘 와신돈 특파원 중앙일보 특파원들이 이 전미 철강노조의 대변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북미 최대 규모의 산업별로조 유니티드 스틸워커스 USW 제스캄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노동도합 차원에서 해리수보를 지지했지만 많은 표가 입안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해리수보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노조원이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보시면 유니티 스틸워커스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노동자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 그러냐 US 스틸 이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가 펜실베니아의 베드렘이라는 도시 베드렘 철강 회사였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는 이 전미 최대의 철강 노조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겁니다 유니티드 스틸워커스 베드렘 펜실베니아 주의 중심에 보면 베드렘도 있고 알렌타운도 있고 이런 도시들이 펜실베니아는 석탄도 많이 났고 철강도 많이 났고 석유도 많이 났는 데죠 땅덩이는 없지 않습니까 19석이 걸렸기 때문에 경합주 7개국의 가장 격전지입니다 펜실베니아주가 그래서 이제 중앙의 이름 기자가 찾아가지고 펜실베니아의 아주 대표적인 근로자 계급을 대청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했으니까 여기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근로자 상황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투표를 통해 지난 7월 헬리스가 등장한 직후 조합 자원의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폭명했지만 최근 일부 노조원들이 트럼프의 유세 연단에 올라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다 전미 철강 노조의 노조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가 찾아가 묻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왜 그렇게 반기를 드냐 그들은 트럼프의 유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폭등한 물가 당장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헤리스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한 것이자 헤리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는 했지만 내부에 많은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기자가 당연히 질문을 던지겠죠 아니 미국의 노동조합은 당연히 민주당 지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분명히 말하지만 노조는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헤리스가 지난 4년간 벌어진 물가 상승과 국경 문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명쾌하게 해명하거나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 비전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은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미 남북 국경 문제 두 가지 그다음에 해외 사례를 들면 전쟁 종식 문제인데 그거는 후순이고 먹고 사는 문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그 면에서 헤리스 후보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일들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전미 철강노조의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플레이션은 원인과 대책을 제시해 노동자들을 더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헤리스를 지지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선거기간 내내 트럼프가 사용하는 관시와 미국 우선주의의 바탕을 둔 논리와 수사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큰 호소력을 발휘하며 상당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경제와 국경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또는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불안감을 느끼는 일부 노동자들의 지지 후보를 정하는데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내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usw의 헤리스 지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러스트 벨트 내 다수의 다른 노도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헤리스는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 제대로 먹겨들지 않았다는 거죠 헤리스에 대한 불안감은 usw 등 주요 대형 노조가 위치한 펜실베니아 뿐만 아니라 미시간이나 위스칸신 등 러스트 벨트 시어라칸 공업지대 전체 노동자들이 느끼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앙일보와 기획을 잘했네요 미국의 표심의 기저에 흐르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런 인터뷰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람을 헤리스가 앞섰던 러스트 벨트 여론이 박빙이 됐습니다 여전히 많은 노조가 헤리스 대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만 상당수 조합은 되는 헤리스의 구체적 비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모두 다르지 않은 상황이랍니다 제대로 설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설득을 못한 것도 있지만 헤리스 후보 자신이 자기 콘텐츠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수수에 몰린 겁니다 물론 까봐야 결과는 알겠죠 팀스 전미 운송노조 등 일부 노조는 공식 후보 지지를 유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노조의 자체적 결정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usw 전미 철강노조를 비롯해 대부분의 노조는 각 후보의 정책과 가치를 평가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노조의 공식 입장을 정합니다 해당 노조에서 헤리스보다 트럼프의 정책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헤리스가 자신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알렸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리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헤리스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한 겁니다 헤리스는 늦게 후보가 되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헤리스의 비전이 중산층과 미래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노조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이를 잘 모릅니다 늦었지만 헤리스가 승리하려면 자신의 정책과 자신의 관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와 별도로 전미노동조합 대변인의 이름들 인터뷰에서 헤리스보가 상당히 근로자들 사이에서 수세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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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fication eren